청년 창작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아이들 소리가 사라진 교실은 그림으로 메우고, 텅 빈 운동장은 조각으로 채우고,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죽은 공간에서 살아있는 공간으로 문화시설로 변신했습니다. 여기는 지역사회와 어울리는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입니다. 적막했던 폐교에 갖가지 예술을 입히는 예, 그곳에서 건강한 지역문화 생태계가 시작됩니다. TBC 하나로 미래로 캠페인은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